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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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여기 너무 오자마자 춤추고 막 이랬더니 다 친구 같아 오래된 친구 같아가지고 소개를 우리가 아직 소개를 안했어 한국말 다 할 줄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봉에 온 제스트리라고 합니다. 가봉? 가봉에서? 우리 서로 나라가 문화가 같아요? 가봉에서 먹는 음식이 그 가문에서 영업하고 가봉에서 먹는 음식이 저는 레티샤라고 합니다 가나에서 가나에서? 네! 제가 원래 이 머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잘한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친구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아니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좀 앉아가지고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우리 좀 앉을까요? 앉아주세요 데이빗이 아직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네? 원래는 일본 만화연가인데 근데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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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에서 티비 보면서 한국말도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면 우리 쟉 아일씨 드라마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하셔야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두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드라마 봤어요 제 드라마요? 한국어반 등록 드라마 뭐 보셨어요? purpose 마이 건지 여 hopes 여OW ф 그래가 비티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한국어를 여자한테 보면 여자처럼 말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말투가 그렇게 여자 같구나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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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못하겠다 근데 가봉 음식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봉 음식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참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김치로 대신하자 진짜 많이 먹었어요 김치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요리를 좀 이따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요리를 먹어요 맛있게 저도 경험 좀 해볼게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기 상가를 만들어 본 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큰일이 있나요? 일단 어머니하고 통화를 좀 해보고 나서 통화를 하고 뭔지를 알아야 재료를 쓸 수 있을까? 여기 앞에 마트도 있고 하더라고 Breton looks for me 이게 스신이 조금 안 좋은가 보다 옷 뭐야mem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 한국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일단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아까부터 그거 먼저 물어봐 좀 봐 그거 그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 아파드 아파드 이제.. 왜? 어떻게 말half에서 얘기하는거였는데? 어머니가 제일 풍me 태궁도와 태궁도를essä 태궁도를 외웠어 태궁도를 외웠어 너에를 외웠어 그래 아니 어머니 베이빗이 뭐 그 상가라는 음식을 너무 먹고 싶대요. You made a dream. 지금 가르치. We, we, we. We, mama. We, mama. We, mama. We. We. We, mama. 그러면 순서를 우리한테 쭉쭉 불러주시면 우리가 적어서 그대로 좀 만들어 보겠다고. 자, 설명해볼께요 1kg의 마이스 옥수수? 1kg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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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옥수수 옥수수 며 pole 아이고, 어려운데? 그리고 물, 물 두컵, 그리고? 왜 이렇게 끓여먹어? 이제 라면을 넣으면 안되냐고 물어봐줄래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데이빗한테 하고싶은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사랑하고싶은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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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치마야? 아 볼 수 있어. 아 볼 수 있어. 아 이걸 들으려고 했는데. 아 누가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했죠. 어? 앞치마 다 있네요. 어? 앞치마 다 있네요. 어? 앞치마 있습니다. 어머. 저기 위안씨. 네. 가위 좀 드세요. 가위요? 네. 가위. 고을 좀 드세요. 그거 이렇게 그릇. 네 좋아요. 이거 좀 심어주세요. 생수. 생수 좀 깨끗한 거 하나. 연경실에 좀 가져오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컵 좀 준비해주세요. 위안씨. 10초 안에 한 개는 지워주세요. 10초. 10. 9. 설탕은 어딨죠? 잠시만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아 괜찮습니다. 시가 주세요. 아니요. 전어는 그냥 딴 거 못하는데. 이 전어는 또 있죠. 이게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렇죠. 완전 많이. 뭐 어떻게 하는 요리예요? 이게 토마토 스튜 먼저 만들어야 돼요. 토마토 스튜? 네. 제가 불렸어 뭐. 아니 근데. 우리 데이빗은 뭐예요? 데이빗 저기 뭐야. 심심하지 않게. 좀 상태 좀 체크해주고. 제가 불러보면 좀 와요. 그렇지. 이따 좀 도와줘요. 그래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아유 진짜 정리 없어. 힘들어요? 진짜 도와.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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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새 씻고. 산 씻고. 보이겠어요? 원래 우리가 집을 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게 이태원에 있어. 여기. 마. 맨. 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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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넣어. 고맙습니다. 예스! 냄새 좋다. 이거는 그대로 볶는 건가? 그래도 먹기 좋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잘라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볶아서 하는 거야. 먹기 좋게 좀 잘라야 되겠지? 올리브유에 볶겠지? 가지를 얼마큼 넣어야 될까? 이건 너무 신선한 음식이라 내가 진짜 엄두가 약간 안 나긴 한다. 이게 맛있지? 어떤 맛이에요? 이제 그럼 된 것 같아요. 무슨 맛이지? 저르면 맛있게 주나? 조금 근데 맛있다? 맛있어요? 응. 자꾸 먹게 되네. 한번 맛 봐도 돼요? 어머! 뭐요? 짱맛!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는? 치킨. 오! 너무 맛있겠다. 나 원래 간에서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원래 잘 섞으려고 간에서 얘기해요. 뭐야 뭐야? 그래, 양파하고 마늘 다. 아, 재료 섞으려고 이 맛을. 우리 레이시의 레이싱을 받았는데 지금 8시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 진짜, 진짜. 이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먹어보기에는 약간 잘 모르겠는 맛이긴 해요. 아, 그래요? 좀 생소한 맛. 라면 하나 끓일게요. 제가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외관은 이거 맞아요? 네. 냄새 맞아요. 냄새 맞아요? 네, 네, 네. 이런 거? 비슷해요? 일단 좀 이따가 먹고, 이러고. 네, 네. 원래 전라북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제 시간 오는 관계로 제가 이제 토마토 수육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수육. 네. 오! 아, 이거 치킨을 이렇게 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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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 맛이 없을 수는 없다. 네. 최선을 다해서 만들긴 했는데. 얼마나 엄마랑, 엄마 맛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 그래도 처음 치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아, 아, 아이도 몰랐잖아요. 약간 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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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김치찌개 만들려고 하면.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적절해, 표현이. 그러면 한번 먹어봐요, 우리. 데이빗. 설탕이 또 옆에 있어. 설탕 넣었어, 근데 이미. 이미 내가 넣었어. 많이 해야 되고. 오, 친구가 달게 먹네. 아니요, 이렇게. 오, 진짜. 네, 이렇게 먹네. 오. 아, 떨려. 그래, 알았다. 처음 읽어. 진짜야? 진짜, 솔직히? 오. 그래도 맛있다고 하니까. 아, 기분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가나 음식이니까 누가 먹어봐야 되지? 우얀 형이 먹어봐야죠. 우얀 형? 네, 네, 네. 우리 우얀 형이 맛이 어떤지. 우얀 형 좋아하는 치킨. 난 아까 간을 봤어. 맛있더라고. 치킨을 먹어봐. 왜, 아니야? 이거?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맛있겠다, 진짜. 그래서 또 다 먹어. 표정이 왜 이래? 야, 뭐야! 진짜로 하였어. 아, 우리 같이 먹어요, 같이. 대표, 내가 한국말 하나 가르쳐 줄게. 한국말을. 맛이 없어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이 먹을까? 아, 야, 야, 야. 아니, 이런 거 가려면 소심아. 솔직하는 상황. 고마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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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 체하겠다. 근데 요즘에 한국 음식만 먹다가 이제 그 아프리카 음식 먹으니까 좋아? 저도 맛있게. 진짜 맛있었어요. 음. 옛날에 잘했어요. 고마워요. 병도 잘했어요. 우리 음식 먹고 있을 때 연락해. 네? 맛있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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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가 먹을ị당.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아, 우리 한국말이 하나. 짠, 건배. 건배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저는 촬영 중공정상의 해상에 면을 공개시피